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운동할까요? 좋아요 여러분이 운동하겠습니다. 만들어 보십시오. 6장 13절에서 17절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리포 지방에 이르러 지자들에게 부로 가라사네 사람들이 인자를 무라하느냐 그러네 거론은 세대의 왕 거론은 엘리야 어떤 인의 예림이었나 성지자 중에 하나가 하나이다 가라사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함께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이사라 빌리포 지방에 이르러 내가 부를 잃도다 이들에게 알게 하는 이유는 해룡이 아니오 가라사네 내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날씨가 너무 맑고 화창한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무교회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은 물론 직장인도 있고요. 결혼한 부부도 있고 가정도 있지만 많은 퍼센테이지가 학생입니다. 그래서 학생하면 가장 스트레스가 머리머리도 시험이죠. 시험 시험 없는 세상이 있을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험을 지웁니다. 압션이 아니라 누구나 예외 없이 시험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시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의 피부에 시험이 완화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도 시험을 치렀고 특별히 얼마 전에 설교했던 예수님도 바로 그런 시험을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치를 때마다 우리에게 남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우린 시험을 치를 때마다 어떤 결과물은 없죠? 성적 크레디드 ABCD F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시험은요. 그 결과물이 고백으로 남습니다. 고백으로 지난주는 묵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죠. 베드로의 인생 전체를 찬찬히 들여다보는가 베드로에게는요. 이런 별명이 붙여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 고백의 달인 고백의 천재 베드로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고백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헤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고백으로 끝나는 고백으로 정철된 그의 모든 삶의 전환적인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래도 다음번 고기를 잡기 위해 반드시 그물을 씻어야 했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매알마음을 요시 너 배 좀 빌릴 수 있겠니? 그래서 배 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대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베드로에게 주신 첫 번째 퀴즈였습니다. 아직 믿은 통도 아니고 파이널도 아니지만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셨던 첫 번째 퀴즈 첫 번째 테스트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퀴즈를 고백 하나로 가뿐하게 애일을 맞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수인 예수님이 어부인 자기에게 깊은 데로 고기를 잡으라고 얘기하니까 선생님 밤이 맞도록 제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A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다. 내 경험과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정할게요.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고백이요. 저와 같은 많은 설교하는 목사님들이나 혹은 큐티하는 여러분들의 모범 정답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범 답안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데 주님이 시킬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또 우리 찬양도 그렇게 하잖아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이 모범 정답을 아직까지 누가 사용하고 있는 걸 볼 때 얼마나 좋은 답안을 고백으로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의 정답은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고백의 다리는 아니죠. 그냥 고백을 좀 하는 좀 잘하는 그렇게 완벽하게 정답으로 앞장을 꽉 치고 놓고는 욕심쟁이 우후 뒷장에 씁니다. 그 시험지 뒷장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드렸더니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공기를 잡았죠. 동료들을 불러야 지령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이런 상황이 신나야 기뻐야 입이 이렇게 찢어져야 그런데 베드로가 다혈질인 이 베드로가 시험지 뒷장에 이런 답안을 씁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요소이다. 그럼 이게 무슨 공장 두드리는 소리니까 여기서 왜 이런 고백이 나와야 생뚱 맞지 않습니까 주님께 넋죽 엎드리면서 감사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모자랄판에 자기를 떠나라 주님 저를 떠나 주사 전주 베드로는 베드로는 이렇게 해서요 첫 번째 테스트를 통해서 수석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교 1등입니다. 아직 파이널은 안 끝났지만 전교 1등이에요.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 점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빌리베라는 제자가 자기도 한 번 그 테스트에 좋은 점수 받으려고 했던 말이 주님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약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계산과 철저한 중기 이런 성격을 가졌다 빌리게 했던 말 시험 성격 C 도마 여러분 도마는 나중에 나오는 고백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아켜 죽으신다고 하자 큰 맘 먹고 용기를 내어서 지원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죽어 함께 죽으러 가자 C 예수님의 그 본래의 마음을 모르고 메시아가 될 거라는 그런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 제 답을 고백을 했던 것 그리고 학교를 스스로 자퇴한 제자가 있습니다. 가로녀다 이 가로녀다는 예수님에게 향류를 부은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정답을 씁니다. 저런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수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다른 지자들이 아무리 베드로를 따라가려고 좋은 답안을 내었어도 베드로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베드로가 미드 텀을 칩니다. 중간 고사 그런데 이 미드 텀에서 베드로는 타의 추종을 불안한 성적으로 최후 점선을 다시 한번 찍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공군이 베드로의 미드 텀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의 제자들과 함께 미트리스를 가셨습니다. 미트리 그동안 주무실 시간도 없었고 반복을 시간도 없었던 예수님이 한적한 빌리뽀 가한 성격이 나오면 천년설 눈이 녹지 않는다고 헐문산 바로 밑에 그 유명한 휴양 도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셨습니다. 풍부한 샘물 울창한 숲 높은 산 그리고 천연의 암벽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한적한 곳에서 쉬시고도 싶었지만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제 십자가를 주실 거라는 중요한 이야기를 조용히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드텀 치르십니다. 그런데 이 미드텀을 치기 전에 바로 전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예수님께서 슬쩍 물어보십니다. 왜 진짜 시험을 하는데 슬쩍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세인의 무릎을 조심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까 오병이었대 남은 떡을 예수님이 지금 찾으신 않다. 아유 우리가 그 열두 광주지 다른 사람한테 주지 말고 가져올걸 이렇게 궁시렁 궁시렁 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날비 이야기 떨어져 왜 이렇게 깨달으며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내가 지금 떡을 이야기 하는 줄 안 하냐 바리세인의 교훈을 눈처럼 퍼지는 교훈을 주의하라고 내가 이야기한 건 아니야 모두를 지금 주름이 들었습니다. 좋은 환경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이제 진짜 미드폰 문제를 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은 이거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나 없이 아 예수님이요 사람들은 세계로 다시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기적을 보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면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다 큰 소리요 자신있게 정답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냈을 때 연습 이런 것처럼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바로 제자들에게 묻는 믿음 답이었습니다. 아까 말자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했던 제자들이 잠잠합니다. 아무도 먼저 누가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얼음이 됐습니다. 갑자기 조회해지면서 눈만 얼둑얼둥 뜨고 있는데 아 우리의 전결을 띠 베드로마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아마 지대들이 궁시렁 궁시렁 버렸을 겁니다. 쟤 뭐야 시험 문제 노출된 거 아니라 어떻게 저런 말을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마치 준비한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저렇게 하는 거야 아무도 예수님께서 따로 가르쳐주신 것 같아.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폭풍 감동을 받으셨어. 그래서 이런 성적을 이런 어워드로 주십니다. 베드로야 그 고백은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황금같은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쓰여야겠다. 내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내가 땅에서도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겠다. 아마 이런 어워드 성적은 전부 무모한 성적평가일 것이다. 수천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정당으로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례받을 때 반드시 묻는 질문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이것이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저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때 우리가 이렇게 들을 마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정답이며 우리가 그걸 아직도 따라하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정교 읽팀 베드로가 최종 성적이 올라왔을까요? 아무리 중간고사 아무리 퀴즈를 많이 봐도 결국 합산해서 마지막 성적이 제일 중요하고 그게 유효하잖아요. 베드로의 최종 성적은 애플리스 페일 예수님은 전에 베드로의 최종 성적을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십자라를 칠 때 모두 페일 할 거야. 충격적인 예보였죠. 얼마나 시험이 어렵길래 그게 뭐길래 모두 페일이니까 그러나 전교 읽팀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주님 다른 모든 사람은 페일해도 저는 페일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전교 읽팀이 잖아요. 지금까지 성적이 저를 증명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베드로야 너는 단위 세 번 올릴 전에 페일한다. 예수님이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를 쫓아내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기다렸던 이스라엘 독립을 이루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새로운 대통령이 서면 그 비서진과 장관이 누가 되느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큰 자리를 차지하며 싸우고 언쟁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로마 범행에 잡혀가시고 십자가를 지게 되니까 모든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신기한 제자는 거둬술 버리고 벌고 벗고 도망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예보대로 모든 제자들은 페일이었습니다. 아 그러나 우리의 전교 1등 자기가 한 말로 잊고 예수님이 마지막 저 자리에서 갑자기 변신 혹은 능력을 맺으시면 한꺼번에 상황이 바뀔 때 내가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 나는 그 전교 1등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거야. 마지막만 버티자.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을 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재판받고 멀찍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신문 받고 공을 잡을 때 베드로는 멀찍에서 불을 재면서 그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시험 문제다. 베드로에게 주어집니다. 파이널 됐습니다. 베드로는 이제까지 예수님이 시험 문제를 주셨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시험 문제를 줄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기말고사를 준 사람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작은 여정 천한 여정 성경만 비자를 통해서 그에게 전달됩니다. 문제 1 당신은 저기 나사람 예수와 같은 해버리죠? 맞죠? 베드로가 정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 나는 저 사람을 모르고 주변의 말씀을 끊지 못한 채 1번 문제가 끝났습니다. 2번 아닌데 당신 그 사람하고 있는 거 본 거 같은데 맞죠? 베드로가 2번 문제에 대답합니다. 아니래도 아니랩니까 무슨 소리 난 아니야 그리고 정적이 마지막 3번 문제가 나옵니다. 당신이 말하는 억양이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있는 걸 보면 저 예수도 갈릴리 사람인데 당신이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맞다는 거 증명하고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우리들처럼 서울은 서울은 부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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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 수도 예루살렘이니까 지금 재판은 예루살렘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표준을 쓰고 있는데 베드로는 갈릴리 촌사투리 그 억양을 쓰고 있다는 거죠. 아까 질문에 대답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왜? 아닙니다. 어디에? 아이라카니가 이 사람 답답해 아이라카니 자꾸 왜 이렇게 싸워? 베드로의 말투가 그걸 증명한다고 3번 문제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3번 문제 이렇게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나 아니거든 저런 천벌을 받아 마땅한 인간과 내가 한패라니 하늘에 두고 맹세해 나는 저 빌어먹을 인간을 알지 못해 이게 정결이 베드로의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 이렇게 답안이었습니다. 그러다 시험을 마치는 종이 띵 동 뱅 동 띵 동 띵 띵 동 띵 동 베드로가 얼마나 자전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결이 등한 아이들이 왜 가끔 자살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는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평소처럼 예수님께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평소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에게 다가갔을까요? 베드로는 납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여러 번 나타났지만 베드로는 한마디로 예수님 앞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나대지 못했다는 그래서 다시 고기를 잡고 갈릴리 바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예전에 자신을 못 쓰고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페이드했습니까?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전별일 일이 아닙니다. 모든 기대와 꿈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베드로 우리는 나름 정결되기 오늘 이 자리에 여기까지 얼마나 스펙을 쌓고 노력하며 땀을 흘렸는지 아니 지금도 흘리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받은 성적들을 그 결과를 나야라는 나름 대단한 사람 혹시 신앙 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건 신앙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에는 빛나는 신앙의 상장과 트로피가 가득차 가득 차있지 않습니까? 기도 봉사 충성 부재 헌금 훈련 열매 여러분은 그때마다 이렇게 고백했는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듣고 정답을 듣고 은혜 받았을지 모릅니다 부러워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기말고사의 성적은 어땠을까요? 우리의 알려만 자존심 그리고 조금이라도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한 말과 행동 아니 느낌만으로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고백이 금세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기말고사를 보면 한 발에 넘어질 수 밖에 없는 여작한 자 페이 저는 지난주에 참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지만 저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한 사람이 저에게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나와서 정말 황당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너무 친절하게 있어서 무척 고맙게 생각했는데 무척 실망스러웠습니다 황당한다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건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 기도해 주었는가 내가 얼마나 너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었는가 그러면서 상대방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다가가는 것처럼 여러분 친절한 여러분 친절은 몸사는 성림은 그 자체는 끝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모이던 사람은 기부의 택배가 아니라 저스트 시키니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이 만약 이렇게 페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모델이 아니라 오히려 좌절과 인생 무상만 남게 되죠 역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 달랐습니다 정말 놀라운 시험님이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교수님이셨습니다 페일랑의 베드로에게 다시 시험 볼 수 있는 제 시험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낙제했던 그 문제 그 정답을 하나하나 수정할 수 있도록 이해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봤던 장소에서 마지막 실패한 그 시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페일랑의 베드로에게 다시 고기를 잡고 갔다가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나타나 다시 한 번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시고 그 방법대로 했더니 정말 많이 고기를 잡는 재연이 일어났습니다 한 제자가 주시다 이런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헤엄을 치면서 그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성령을 말합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베드로가 바라치자는데 먼저 물에 풍덩 빠지면서 헤엄을 치면서 예수님께 가고 있을 때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아마 그의 뇌기 속에서 수많은 고민이 주마동처럼 흘러가서 내가 예수님께 가면 무슨 말을 하지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고백했던 그 고백이 거짓말로 드러나는데 내가 무슨 명목으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 가장 먼저 저든포부로 모닥불을 피워놓고 계신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은 아침을 준비해놓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닥불을 보자 가슴이 철렁되게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파이널 테스트를 쳤던 그 환경이 바로 지금 예수님한테 모닥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억하고 나를 책망 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시는구나 그래서 감히 예수님 앞에 왔지만 한마디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다른 채로 함께 음식을 먹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넘고 예수님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웃습니다 예수님의 제시어 요한야들 시원하 다른 사람들보다 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얼마나 대답하기 힘든 진료입니까 평소 정교에 힘든 베드로라면 너무 쉽게 너무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이집 시원하느냐 가까이서 베드로는 목이 목소리를 베르기 대답합니다 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런데 조금 이따 예수님이 문제는 이 요한야들 시원하 니가 나의 사랑 문제는 이번에 문제에 베드로는 더욱 죽은 목소리 마저 대답합니다 내 주님 내가 저를 사랑하는 줄 죽게 사십니다 내 양 엘지야 마지막으로 주님 묻습니다 요한야들 시원하 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아마 베드로에게는 눈물이 그렁그렁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제 하나하나를 대합할 때 베드로는 페일에서 그의 전체 성적이 다시 패수로 바뀌는 그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했던 자신의 고백이 그 고백이 주체가 내가 아니야 오직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면 아니죠 여러분 사순절의 목표를 볼까요 제가 한마디로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고백이 새롭게 나오는 것 여러분 사순절은 진솔한 고백이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형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도 만약에 진정한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형식과 율법과 공허한 캠페인이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통해 나무회가 새롭게 고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긴 여러분 한 분 한 분 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서프라이즈 콘서트가 기다려집니다 이 서프라이즈 콘서트는 사수별 쉐어링 콘서트가 될 것인데 제가 주제를 알았습니다 항상 콘서트의 주제가 있는데 이번 서프라이즈 콘서트의 주제는 고백입니다 고백 처음에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고백하고 남들보다 노력한 우리를 고백하려 했지만 결국 우리는 완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에 고백하고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 새로운 부르신 새로운 계획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찬의 시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는 성찬을 하면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주님께서 아십시오 주님께서 어떻게 아시는지는 우리 알 수 없지만 그 말은 정답입니다 주님을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고 하는 대답이지만 그 대답도 정답이고 그런 의의 마음을 진정한 대답으로 변화시키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 새롭게 시작된 3월 새 봄 그리고 나는 사순절 위해 우리들의 고객이 베드로처럼 새로워진 문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고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들에게 표현하지 않고 감지적이 있지만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자랑하는 마음 베드로처럼 있었으면 고백합니다 그래서 때로 퀴즈에서 미드텀에서 정결 육등이 되지만 결국 아주 작은 곳에서 무너지는 파이널 테스트에서 페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힘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성찰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그때 주님께서 하십니다 고백하시고 우리의 불안전한 고백이 다시는 혼되게 해주시옵시오 정말 주님이 안아주시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 아멘 3월 성찰 예식을 거행하겠는데 아멘 감사합니다.